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가. 요건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어렵죠.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였습니까? 요것도 교재로 페이지로 보시면 65페이지죠. 65페이지 교재로 보셔도 되고요. 그런데 교재에서는 내용이 조금 교재를 제가 서브 노트에서 조금 더 나눠드렸죠. 아마 30 40조.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서브 노트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조죠. 40조에 보시면 식품위생법입니다. 식품위생법 40조. 지금 제가 사실 이거 여러분들 실제 모의고사는 실제 실전고사는 이게 아마 식품위생법, 국민건강정진법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법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. 막 뒤죽박죽 섞이는데 모의고사는 제가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뭐야. 의도적으로 좀 책에 나와 있는 진도 순서대로 좀 편집을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식품위생법부터 먼저 앞에 나오는 문제들 해놓은 거죠. 이 부분은 우리 곧과addition입니다. 이번에도 하나둘 ada rice ^^